어린이타운 어린이타운 현재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타운은 아이즈와 플라자와 어린이 교통랜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개관한 이후 현재 누적 방문객 25만 명 2019년 2월 기준을 달성했다. 어린이타운은 2018년 하반기 리모델링을 통해 편백놀이방 고문화 체험실을 신설하는 등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으며 직원 친절 교육 먼저 다가가는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크게 모으고 있다. 어린이타운 관계자는 포항 어린이타운은 2019년 경북 최고의 명실상부한 어린이복지시설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나눠주는 어린이타운이 되겠다. 고 말했다. 아이즈와 플라자는 관내 어린이들에게 폭넓은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주에 무료 팝콘 나눔 행사 및 다채로운 가족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 어린이타운에서 280에서 9490에서 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과연 사항은 포항 어린이타운의 무대에 오르기를 원하는 기타에 보냈다. 동생과 파일을 무료 팝콘 나눔 행사 및 다섯째 주에 무료 시설의 발전을 유료 goed 씻는 구성IV.